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쏭아지입니다. 오늘은 이 가족상담 공부합시다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가족상담 이론 중 거의 끝에 해당되는 사회구성주의 가족치료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상담의 실제 부분을 하면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주의 가족상담은요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그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해결중심 단계치료와 이야기치료 이 두 모델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여러 면에서 다른 접근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상담 과정에서 언어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내담자와 상담자의 어떤 이런 협동적인 관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해결에 관심을 두고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도 초점을 둡니다. 또한 그 사회구성주의 사상의 그런 임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의 생각은 그들의 사회적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본 거죠. 즉 모든 진리는 사회적인 구성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타인과 언어를 통한 그런 대화를 포함한 그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산된 이런 산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구성주의 가족 상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해결중심 단기 상담과 그리고 이야기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결중심 단기 치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걸 요약을 한 거라서 이 해결중심 단기 치료에서 굉장히 핵심되는 그 어떤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옆에 괄호를 쳤는데 굉장히 질문 기법이 많다라고 적혀 있어요. 굉장히 이 해결중심 단기 치료에서 질문을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해결중심 상담은 드 쉐이저와 인수버그 선생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MRI 전략적 치료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해결중심 상담은요 MRI 전략적 치료에 토대를 둔 단기 상담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고요.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 MRI 전략적 치료와.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해결중심 치료는 MRI에 비해서 밀턴 에릭슨의 내담자 자원 활용. 그러니까 이 내담자 자원 활용이라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변화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담자 자원 활용과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원리에 훨씬 더 충실하고 있고요. 또 사회 구성주의 영향을 받은 철학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중심 단기 치료의 어떤 상담적인 접근 방식의 어떤 가정을 먼저 본다면은 일단은 내담자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해결중심 단기 치료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이 있냐면 변화는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고 멈춰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나중에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상담적인 어떤 그런 변화는 내담자와 협동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렇게 선생님이나 어떤 교육자의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협동하는 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해결중심 단기 치료는 이론적 틀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굉장히 자율적인 협력을 중요시하고요. 비규범적이고요. 간단하고 또 단순한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굉장히 낮은 자세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알지 못함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가정이 아니에요. 상담자 또한 이 내담자를 통해서 또 얻는 것도 있고 서로 이렇게 협동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런 가정을 가지고 해결중심 단기 치료가 단기 상담이 상담할 때 어떤 이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 하에. 그래서 이 치료 목표는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 가족이 뭔가 성장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특별한 목표라기보다는 이 가족에게 현재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고 이 가족에게 유익한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뭔가 거대한 게 아니에요. 가족의 번영, 가족의 행복 이런 게 아니라 목표는 굉장히 작고 심플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실에서 성취가 가능한 그런 목표를 잡죠. 그래서 어떤 이 가족이 현재 어떤 문제나 어떤 증상을 나타낼 때 그 문제의 제거, 증상의 제거가 목표가 아니고요. 어떤 성공의 긍정적인 지표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표 달성은 뭔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요. 하나씩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어떤 관계 방식을 이 해결중심 단기 치료에서는 명명하는 게 있는데 바로 방문형 내담자가 있고 불평형 그리고 고객형 내담자 이렇게 내담자를 세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방문형 내담자는 끌려온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죠. 비자발적이고 타인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온 경우 방문형입니다. 이런 방문형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오 여기까지 오신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굉장히 지지하고 또 칭찬하는 자세로 이런 방문형 내담자는 방문형 내담자를 상담자가 대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런 관계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불평형 불평형 내담자가 만약에 왔을 때는 이런 불평형 내담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 행동이나 어떤 증상을 보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 그런 그런 종류의 내담자입니다.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실에 온 이유는 자신이 변화한다기보다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다른 구성원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그런 내담자입니다. 그리고 고객형 내담자가 있는데요. 고객형 내담자는 자신과 관련된 어떤 상담 목표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상담자가 좋아하는 그런 형의 내담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 내담자가 있다. 그리고 이 해결중심 단기 치료 단기 상담의 치료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총 60분이 1회기로 진행이 되고요. 첫 45분 동안은 상담자의 어떤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한쪽은 거울이고 한쪽은 뚫려있는 일면경 뒤에 관찰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관찰팀은 그 상담 과정을 관찰을 하고 필요할 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폰이나 전화로 필요할 때 개입하는 형식의 상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45분 동안 상담이 진행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어떤 상담 과정 검토를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던 상담팀도 관찰실로 가서 관찰실에 있던 나머지 상담팀과 함께 이 45분간 진행된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상담팀에 있던 상담하던 그 현장에 있는 상담팀은 다시 그 가족 구성원에게 와서 나머지 5분간 마무리를 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게 1회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어떤 상담 기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과 관련된 질문만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저기 학지사에서 나왔던가 그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상담 기법은 상담 전에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하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서 내담자나 가족 구성원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해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기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정말 화목해지고 정말 잘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떠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기적 질문 또 예외 발견 질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외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고통 속에 머무리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척도 질문, 지금의 어떤 고통의 크기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척도 질문 그리고 대처 질문은 예를 들면 매우 지금이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예전에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관계성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성 질문은 예를 들면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아이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이와 어떤 아버지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알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주기 기법은 상담 회기마다 종료, 회기가 종료하기 전에 내담자 가족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뭐 굉장히 이게 좋은 뜻이어야 되겠죠. 칭찬하든지 아니면 뭐 과제를 내주든지 이런 어떤 메시지 주는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아주 간단하게 해결중심 단기 상담의 어떤 가정 그리고 치료 목표 그리고 이 해결중심 단기 치료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방식 그리고 치료 과정 그리고 상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구성주의 가족 상담 이제 두 번째는 마이클 화이트의 이야기 치료입니다. 이 이야기 치료는 그 개인과 그 가족의 과거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야기라고 불러요.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했던 그 사건 그 이야기와 어떤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 가족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제한적인 해석을 극복을 하고 보다 새롭고 긍정적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담자가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어떤 삶의 진술 속에서 그런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 문제 사건, 여기서는 문제 이야기를 상담자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담자가 객관적으로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니면 빠뜨렸거나 무시했던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의 조각들 아니면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찾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균형 잡힌 라이프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 치료입니다. 이 주요 개념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치료에서는 문제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추상적인 거긴 한데 그 문제 속에 자신이 푹 들어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이야기 치료 과정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요 개념 다른 것은 인간의 이야기는 어떤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체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현실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의 어떤 상담 목표는 단기적으로 내담자 가족이 호소하는 어떤 문제 증상을 완화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담자가 스스로 다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쓰는 거죠. 다시. 그리고 잠시만요. 상담 목표는 이렇게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됐던 어떤 그런 사건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은 첫 번째는 내담자의 정체성과 문제를 분리하도록 돕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은 우울증에 걸렸어도 어떤 나의 정체성과 우울이라는 그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름 붙이기도 있는데 우울이라는 단어보다는 왠지 우울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우울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이름 붙여도 돼요. 불청객 같은 모기? 모기라고 불러도 되죠. 그래서 나에게 항상 힘들어 나에게 힘든 것을 주는 그 우울이라는 문제를 모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객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와 나의 정체성을 그래서 문제의 이름을 붙여서 객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특한 결과를 발견하도록 돕고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좀 대안적인 이야기, 나의 삶의 이야기를 찾는 그 과정이 상담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담 기법으로는 첫 번째는 문제의 외제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와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법은 독특한 성과 찾아내기. 그리고 세 번째는 회원 재구성 대화라는 기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정의 예식과 이야기의 재진술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의 외제화 기법은 내담자가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가져요. 그래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담자 스스로 먼저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 내린 그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묻습니다. 그렇게 평가 내린 근거가 뭐예요? 라는 질문과 함께 그 내담자에게 이 문제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도록 외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법은 독특한 성과 찾아내기 기법인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속에서 질문을 계속 던짐으로써 숨겨진 혹은 빠트린 그런 조각을 찾아내서 자기 자신의 좀 더 풍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성과를 찾아낸다는 것은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어떤 다른 자신의 삶에서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담자는 질문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세 번째 기법은 회원 재구성 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원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어떤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거나 끼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회원과 재구성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에 따라서 그 지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고 의미가 더욱 높아지거나 퇴출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원을 찾는 것은 만약에 아들이 엄마와 함께 살면서 엄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경우에는 이 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엄마가 되겠죠. 그래서 엄마를 회원으로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원과 이때까지 했던 어떤 그런 패턴이 아닌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죠. 그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상담자는 이제 이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수정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에 따라서 그런 내담자가 다시 의미가 더욱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그 회원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법은 정의의식과 이야기의 재진술이네요. 정의의식은 내담자가 신중하게 선택한 외부 증인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증인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 아니면 그로 인해서 연상된 이미지 이런 떠오른 경험 등 이런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기중한 기법이죠. 어떤 예식같이. 네 여기까지 제가 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아주아주 자세하게 다 이렇게 요약에다가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책을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요약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책을 보았을 때 부가적으로 설명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하시면은 책과 함께 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1호는 끝났어요. 상담, 가족상담 1호는 사회구성주의까지 해서 끝났고 이제는 가족상담 및 치료과정 실제죠. 그래서 실제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가족상담 및 치료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일단은 이 가족상담의 실제 챕터에서는 가족상담이 어떤 과정으로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가족상담의 형태는 어떤 것이 또 있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가족상담이 이루어지는지 부부 문제도 가족상담에 포함이 됩니다. 부부 문제 그리고 부부 폭력 문제 그리고 또 이혼 문제 상담,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안에 비행이라든지 학교폭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신장애나 인터넷 중독 상담까지 쭉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개갈적인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 어디선가 들어보고 다 아는 내용 이쪽 상담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번 술술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상담 및 치료 과정은 일반 상담 과정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과정들이 많지만 또 이 가족상담만의 특징적인 부분도 있죠. 먼저 초기, 중기, 종결로 만약에 나눈다면 초기 과정에서는 접수면접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구조화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사정해야 되고 또 상담 목표를 합의하고 그리고 마지막 상담 계약까지. 그래서 첫 번째 접수면접이라든지 라포 형성은 설명을 넘어갈게요. 구조화랑 가족 사정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구조화는 가족 상담하기 전에 이 가족 상담의 전 과정을 순조롭고 안정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 규칙이라든지 행동 규준을 확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게 설명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상담 중에 폭력은 행사하면 안 됩니다. 비밀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 보관이라든지 동의서 작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구조화를 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 사정은 가족 진단, 가족 평가라고도 하죠. 실은 이 가족 사정은 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초기에는 상담에 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 그리고 최근에 경험했던 문제 중심으로 가족의 정서,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의 패턴, 탐색 아니면 과거에 어떤 상담 경험이 있는지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에 초점을 두는 가족 사정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는 조금 더 깊숙이 가족의 어떤 상호작용의 방식, 의사소통 방식, 관계 패턴, 가족의 노력에 대한 아니면 변화에 대한 이런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종결 과정에서는 변화된 가족 체계나 아니면 그런 패턴을 확인하고 또 목표 달성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전반적인 가족 상담 전 과정에서 가족 사정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또 가족 상담 모델에 따라서 그 사정의 초점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보헨하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 모델일 경우에도 그 사정의 포인트는 초점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가 지나가면 중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상담이 진행되는 획이죠. 상담 과정에서 일반 상담과 마찬가지로 전의와 역전의 그리고 상담자와 어떤 가족의 저항 이런 것들을 전의와 저항을 잘 다루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는 종결 시기를 판단하고 또 종결 과정에서 가족 사정을 다시 한번 하면서 종결을 안내하고 또 종결을 예고하고 그 후에 종결을 할지 조기 종결을 할지 그런 것까지 정하는 단계 그걸 모두 종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의 형태를 봤을 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상담도 가족 상담이고 부부 상담도 가족 상담이 포함되고요. 전 가족 대상 가족 상담도 있고 다중 가족 상담도 있어요. 보통 4개 나 5가족이 매주 만나서 자기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 과정을 서로 돕는 어떤 열린 집단의 형태인 다중 가족 상담도 있고요. 다중 부부 상담도 있어요. 보통 뭐 3쌍 5쌍 이런 남녀 공동 상담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담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영향 가족 상담도 있네요. 이런 다중 영향 가족 상담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족을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2, 3일 동안 다양한 전문가들이 하루에 6시간이든 8시간 연속해서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가족 상담사 등 번갈아 가면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가족 솔루션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별 가족 상담을 보면 부부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거는 할까 말까 하는데 일단 부부 문제에서 부부 갈등 요인의 유발 요인을 찾아야 돼요. 성격 문제인지 사고 방식의 차이인지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인지 가족 체계가 문제인지 아니면 상호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부부 갈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갈등 대처 방식을 파악합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갈등을 대처했는지 그리고 갈등 유발의 요인별로 상담 접근법을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성격 차이일 경우에는 성격 유형 검사를 실시할 수 있죠. 프리페어 앤 리치 같은 그런 부부 검사 같은 걸 실시해서 찾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남성의 가부정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권력 어떤 이런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난 부부 갈등인 요인에는 구조적인 가족 치료를 실시해서 어떤 평등적인 관계, 상호 존중적인 태도를 목표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의사소통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부 상담 모델을 적용해서 할 수 있고 자존감 문제라든지 감정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원가족과 관계 체계가 문제일 경우에는 보헨의 다세대 이론, 사티어의 빙산 탐색, 구조적 모델 여러가지를 통해서 어떤 그 경계를 변화시키고 역할 구조도 변경시키고 원가족의 어떤 애착 문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관계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갈등 유발의 요인이 한가지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거나 이런 굉장히 악순환적인 상호장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결 중심 단기 모델이라든지 전략적 모델이 좀 더 좋다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이제 여기 그냥 일반적인 부부 문제를 얘기했고 폭력 문제 상담도 있어요. 여기서 폭력은 정신적, 신체적인, 성적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 과정의 아내는 어떤 과정, 어떤 정서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울증 경향을 많이 보이고 때로는 공포감, 긴장, 불안 속에 사는 거죠. 그 폭력 과정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가는 남편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폭력이 들어가 있는 부부 상담할 때는 유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치료적인 신념을 가져야 된다. 부부 간의 갈등이 악화되는 것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긴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책임이다. 범죄 행위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를 위한 어떤 긴급 전화라든지 쉼터, 가해자, 처벌 조항 등 이런 가정폭력 관련법 운영 체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폭력이 의심될 경우에는 따로 각각 면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폭력 문제는 가족 체계로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부 폭력 문제일 경우에는 첫 번째 폭력 발생 때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력이 다시 재발했을 때는 주의에 알리고 상담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상담자가. 비협조적인 상담이라든지 또 폭력이 재발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폭력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을 고려하도록 상담자가 고려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를 상담할 때 가해자를 상담할 때 어떤 폭력의 원인이 되는 권력 통제의 어떤 욕구, 공격성, 분노, 통제, 원가족 문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어떤 자동화된 그런 사고 방식을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개인으로 접근하든 아니면 집단 상담으로 접근하든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주제가 되는 폭력의 어떤 본질이나 아니면 결과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폭력 배후에 있는 알코올 어떤 그런 도바, 의처증 같은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도 당연히 어떤 폭력에 의한 상처도 치유해야 되고 무기력을 탈피하기 위해 도와줘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자존감 증진, 그리고 자기 주장 훈련, 대처 능력 향상 훈련 어떤 폭력의 어떤 그런 사이클을 소거시켜야 됩니다. 그 맞고사는 아내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클을 소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상담의 효과적인 모델, 효과적인 모델 상담은 보헨, 사티어, 해결 중심 모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혼 문제, 가족 상담은 이혼 전, 후 다 해당돼요. 그래서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부터 이혼을 결정하고 그 이후까지 모든 가정을 다 포함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이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부부의 어떤 그런 역기능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인식을 하고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상담 동기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또 대화, 의사소통 기법을 배우고 스트레스 대처법, 어떤 갈등 해결 기술, 관계 증진 훈련 등을 통해서 이혼 이전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어떤 주거나 경제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 이혼을 알리는 방법 그리고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그런 것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이혼에 수반되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그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한 사고, 어떤 이런 지지체계를 활용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문제, 가족 상담으로 넘어가는데 비행, 학교 폭력 상담은 따로 그 영역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핵심들만 조금 나와 있는데 이 일단 비행, 학교 폭력 상담 시 문제 행동의 어떤 그런 심각성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한 배경 지금까지 가족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한 어떤 해결책 그리고 가족의 상호 방식을 파악하는 것 그 가족의 취약점, 스트레스 어떤 그 가족의 강점 그리고 그 자원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족을 사정하는 것 외에 어떤 또래 특성과 놀이문화라든지 학교 생활 등등도 다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 상담이나 이 비행, 청소년,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비행 자녀를 상담할 때 유의를 해야 할 점은 자녀를 상담할 때 굉장히 수용적이고 존중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지지해줘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상담회기 내에서 지켜야 할 행동을 정해서 알려주는 게 좋고요. 그 자녀와 힘 겨루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내담자, 청소년 내담자와 그리고 그 비행의 정도가 그냥 경미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의 어떤 생산적인 갈등 해결에 초점을 두면 좋아요. 그런데 그 비행 정도가 다소 심각할 경우에는 부모는 먼저 인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정서적인 유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정서적인 유대를 회복하도록 돕고 자녀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부모의 권위를 좀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죠. 그런데 비행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자녀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부모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적으로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그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비행 청소년의 그런 부모를 상담할 때는 자녀의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한 굉장히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해를 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좀 객관화시키고 자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의 비행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개별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비행이 어떤 정신병리에 의해서 비롯된 건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적용 가능한 가족 상담 모델은 부모 자녀 하위 체계 간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또 부모의 위계 구조를 강화하는 구조적인 가족 상담이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사티어의 접근이 유용합니다. 혹은 해결 중심 모델도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신장애를 가진 자녀라든지 인터넷 중독 같은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자녀를 둔 가족을 상담할 때는 이런 틱, 강박, 불안, 우울, 거식, 정신분열 이런 가족 문제가 반영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런 정신질환의 증상을 나타내는 자녀도 가족 문제로 인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상담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그래서 증상으로 나타난 그 자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맞물려 있는 가족 체계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떤 자녀의 병리적인 애착관계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개방적인 의사소통, 친밀감 증진에 어떤 상담 목표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 해결 중심 행동주의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티어의 이런 의사소통 문제 해결도 여러 가지 통합적인 접근에서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네요. 굉장히 제가 짧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책 중에 학지사 책 말고 공동체 출판사 책에 보면 이렇게 가족 상담 모델을 비교해서 한눈에 이렇게 쫙 볼 수 있게 이렇게 쫙 정리를 하는 것을 제가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한눈에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 상담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부부 상담 챕터에서는 너무나 작은 내용을 풍성하게 다루고 있지를 않아서 제가 부부 상담과 관련해서는 따로 다른 책들을 또 모아서 정리한 것을 통해서 공부합시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예정입니다. 가족 상담 공부 이제 마지막 끝났는데요. 정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요약한 내용을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저는 다시 제 입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혹시 이 책을 공부하시거나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고 또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저처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제가 찍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가족 상담 관련해서 전문가 매우 전문가이신 분들이 보았을 때 좀 부족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저의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담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저 정도의 저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가족 상담 외에도 상담 영역 뿐만 아니라 임상 심리 관련 영역 아니면 심리학 정 분야에 대해서 대중적인 일반 심리 대중을 위한 어떤 재미있는 그런 심리학 책들도 리뷰를 하겠지만 공부합시다 채널을 통해서 공부합시다 영상을 통해서는 좀 전공서적 위주로 해서 앞으로 좀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책을 할 거냐는 제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함께 공부합시다에 참여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